선관위의 나라인가 아니면 국민의 나라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2년 또 6월 1일 날 막 마무리가 된 지방선거에 대한 철저한 심청회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이 합의한 헌법조항의 제1조 1항과 2항이라는 것이 소위 국민의 주권 행사, 국민 주권주의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 차례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근래 한 5년 정도 동안 대한민국의 선거라는 것은 국민의 주권 행사가 과연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한 번이 아니고 문정권 하에서 다섯 번을 거쳐서 이제 윤석열 정부 하에서 또 첫 번째 공직선거에서 또다시 비슷한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각 있고 양식 있는 시민들로서는 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은 소위 정치에 대해서 견제와 그리고 썬소리를 마다하지 않아야 될 그런 책무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은 지금 과제와 마찬가지 철도철미하게 이런 선거 무결승 문제 소위 사전투표 조작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 출신들의 농객들은 지금도 선거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지성과 양식과 양심과 저의 경력을 걸고 전문가직 그런 판단하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선거는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그런 여망을 담아서 마음에 썩 들지 않지만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온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서 그가 간신히 그야말로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포화가 쏟아지는 그런 전쟁터에서 간신히 살아남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취임 한 6개월 정도를 취임 이전 그러니까 당선 이후에 한 3개월 정도에 가까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언질이라든지 메시지 발신은 없었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지난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국내 그 어떤 사람 못지않게 열심히 소위 선거 부정 문제를 건절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전문가 입장에서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잠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6월 1일 지방선거 지금 막 검정이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정 초반전에 지금까지의 판단은 어떤가라는 부분을 일단 압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본 것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광력자치단체장 선거에서의 사전투표 분표와 당일투표 분포에 대한 부분들을 신민D님의 그런 그래프 자료를 통해 가지고 다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울시 교육감선거, 경기도시 사이의 세 군데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벌어졌던 소위 사전투표 조작 사례에 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타의 계양을 분당각과 같은 많은 분들의 초미의 관심거리가 되었던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대부분 다 섭렵을 했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검정작업이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부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의 소개 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부분적이고 또 부분적인 그런 선거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갖게 되는 판단은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러진 첫 번째 공직선거에서도 문정권 하에서 치러졌던 다섯 번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감행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전투표 조작은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하니까 아마 전국이 거의 대동소약이 진행이 됐을 겁니다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특정 후보에 대해서 대항하는 경쟁자가 한 명의 후보일 수도 있고 두 명의 후보도 될 수도 있고 세 명의 후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정 그런 경쟁자를 핀 포인트처럼 딱 집어가지고 그 사람이 얻은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수의 10%, 15%를 그냥 빼앗아서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몰아주는 예를 들면 인천계양을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윤형선 후보가 사전투표에 써던 사전투표 득표수의 10%를 그냥 빼앗아서 바로 이재명 후보에게 대해줬습니다 그럼 한 사람은 10%를 더하고 한 사람은 10%를 빼앗기기 때문에 도합 총 20%의 조작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주로 이렇게 사전투표 조작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거의 좌우대칭을 이루죠 10%를 밀어주고 10%를 빼앗습니다 그럼 총 조작 규모는 20%가 되는 겁니다 분당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사전투표에 써던 득표수의 10%를 빼앗아서 더불음주당의 김병관 후보에게 밀어줬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서 10%를 빼앗고 그다음에 김병관 후보에게 10%를 밀어줬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합치게 되면 바로 안철수 후보가 사전투표에 써던 득표수의 20%가 바로 조작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방식을 사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제 한참 제약 고수께서 분석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서울시장 선거를 보게 되면 확실하게 구청 레벨에서 모두 다 조작이 이루진 것 같고 구청장 선거도 마찬가지를 끌어봅니다 구청장 선거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헌법 제1조 1항과 2항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말은 좀 냉소적으로 보면 주권은 선관위로부터 나온다 주권은 선거 조작 기술자들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우리 헌법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강한 그런 한탄이 흘러나올 정도로 바로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가 심하게 훼손이 됐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갖게 되는 지금 초기 검증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갖게 된다 그러니까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문재인 정권 하에 치러지던 다섯 번의 공직선거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윤석열 정부와에서 첫 번째 공직선거가 심하게 사전투표 조작이 됐고 그 사전투표의 조작 방식은 경쟁 후보에게서 10%나 15%를 빼앗아 가지고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선관위 관련자들이 바로 당선시키려고 노력하는 후보에게 더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런 값을 상수값이다 이렇게 제야 고수님은 표현하고 있는데 아무튼 대한민국은 정말 선관위의 나라인가 상황이 지금 이렇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류 언론들은 철투철미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여당의 국민의 힘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좀 깨어있는 시민들만 이 문제를 너무나 노심초사하고 근심할 뿐이고 대한민국에서 오피년 리더라든지 세칭 지도청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그냥 다 덮고 은폐하고 그렇게 넘어갈 그런 요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런 염원을 담아서 당선된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이후에 단 한 차례도 단 한 단어도 단 한 문장도 선거의 중립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든지 선관위가 더 이상 오해를 받지 않도록 좀 잘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었던 겁니다 너무나 참담한 것은 문정권은 문정권 하에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고쳐진 것 없이 똑같은 그런 조작 공식을 사용해 가지고 다시 요리를 지방선거에 사전투표를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렇게 조작했다는 것은 사실 양심이 있고 양식이 있는 그런 시민으로서는 자괴감과 함께 한탄과 함께 이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중대한 사실을 어쩌면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은 그렇게 철도철미하게 침묵하고 지금 제가 방송하는 바로 앞에 조선일보의 온라인판을 보더라도 다 딴 짓을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잔뜩 지면을 다 맺었지 그런 이야기를 일체하지 않는 겁니다 참 이 문제를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잘 새겨셔서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그냥 지도자를 꼭 뽑을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선관위 관련자들에게 찍힌 정치인들은 절대 정치인으로서 입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강용석 후보 같은 경우는 많은 표를 얻지 못했지만 심지어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70%까지 자기 표를 사전투표에서 본인이 얻었던 표 가운데서 70%까지 빼앗아가지고 바로 김동영 후보와 함께 넘겨주는 그런 것이 분석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점을 정말 우려한다 이렇게 봅니다 whipped between the wind and the wind and the wind 증 ol akedite esta